안녕하세요 컴퓨터 조립하는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그걸 들고 왔어요 2070 품질 비교표를요 2070 품질 비교는 아마 4개월 전쯤에 했는거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표가 어땠어요 네 그렇죠 약간 부실했죠 부실화고 지금과 좀 차이가 날겁니다 예전에는 제품이 몇종류 없었기 때문에 그중에서 비교해서 괜찮은걸 찍어드린거구요 지금은 훨씬 많은 제품이 나왔습니다 그 표에 한 20개 정도 밖에 없을걸요 근데 70여종이 나왔죠 2070 같은 경우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싹 다 모아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어느 제품이 살만한지 어느 제품이 품질이 좋은지 여러분이 표를 직접 보고 판단하시면 되는거에요 어 표 보여드리기 앞서 한가지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고 지나갈게요 전원부 MOSFET의 종류는 맞겠지만 예 여긴 쓴 부품의 종류는 틀릴수도 있어요 뭔 얘기냐 하면은 드라이버 MOSFET을 썼거나 아니면 피판 MOSFET을 썼거나 엔채널 MOSFET을 쓴거는 확실할거에요 그건 겉으로 보면 표시가 나거든요 어느 제품인지 근데 종류에 대해서 찍혀있는게 마킹이 너무 작아서 잘 안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리뷰를 했더라도 확인을 못하거나 아니면 리뷰가 아예 내용이 없어서 확인 안되는 것들은 제가 대충 유추해서 넣은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80% 정도는 맞는거기 때문에 얼추 참조를 하시면 될겁니다 중요하게 뭘 봐야 되겠어요 MOSFET의 제품 종류를 보기보다 MOSFET의 종류, 캐피스테의 종류, 그리고 전원부 숫자 요걸 좀 더 중요하게 보시면 되겠죠 부스트 클럭 같은 경우에는 최소 보장 클럭입니다 당연히 이 클럭보다 본인 제품이 더 높게 올라가는거 정상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내꺼는 더 높게 올라가던데 이거 틀린거 아니냐고 하시는 분이 있어서 다시 첨언을 드리는거구요 온도 쪽에서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될게 온도는 환경변수라는게 있습니다 뭔 얘기냐 실내온도에 따라서 약간의 온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거 감안하고 보셔야되요 예 1도에서 3도 정도의 편차는 있을겁니다 그리고 소음도 그래요 환경에 따른 주변의 소음 수치에 따른 소음 증가가가 있습니다 조용한 곳에서는 좀 더 비교적 낮은데시벨이 나올거구요 좀 시끄러운 곳에서 측정하셨다면 제품 소음 더하기 주변 환경 소음이 플러스가 되서 좀 더 높은 소음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엄청난 차이의 변수는 아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는 참조는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좀 보기 편하시라고 래퍼 기준 소음 수치를 제가 여기다 적어뒀구요 그리고 각 모스펫 종류의 스펙까지 어느정도 적어뒀습니다 이거는 참조자료로 살짝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목같은게는 늘 제가 올리는거 똑같이 올렸습니다 종류, 가격, 전원부 숫자, 전원부 모스페크, 개피시터, 최소 보장 부스터클럭, 펜개수, 전원, 히트파이프 개수, 백풀유무, LED유무, AS평가 이건 좀 주관적이에요 온도, 전원부 온도, 코부 온도 이런식으로 쭉 항목을 나눠놨어요 그리고 제품별로 유통사별로 뭉쳐놨습니다 EMTEC 거나 EMTEC 거끼리 싹 뭉쳐놨구요 기가바이트는 기가바이트끼리 좀 더 보기 편하게 보시라고 예전에는 그냥 인기 순위대로 했었는데 요번에는 다 뭉쳐놨어요 예, 가격같은 경우에는 다나와 현금 최저가 기준이기 때문에 이 가격으로 못사실수도 있어요 예, 가격도 그냥 참조 마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이제 표에 대한 기타, 재방사항은 다 설명을 드렸구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제일 먼저 EMTEC 제품부터입니다 EMTEC 제품같은 경우에는 7가지 제품을 내놨어요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표에는 녹색, 녹색은 뭐다? 보통 예, 흰색은 뭐다? 떨어지는 제품 노란색은 뭐다? 좋은 제품 빨간색은 뭐다? 매우 좋은 제품입니다 쉽게 말해서 빨간색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노란색이고 그 다음에 녹색은 넘어갑니다 흰색은 좀 비추위에 가깝다고 봐야되겠죠 그거 감안하시고 한번 봐주세요 EMTEC 제품같은 경우에는 음, 보시다시피 좋은 제품 하나랑 예, 사도 괜찮을 제품 3개가 있습니다 어, 녹색 제품들 쭉 찍어놓은거 보면은 얘들 전부 다 전원부가 좀 강화되어 있죠 예, FE 에디션보다 전원부가 2개씩 늘어나있어요 그리고, 클럭도 올라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히트파이프나 백플 LED 하나 뭐 떨어지는게 없구요 EMTEC AS는 정말 좋은데죠 근데 그중에서 특히 어, HV RTX 2070 블랙몬스터 OC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이유는 소음 수치도 높지 않은데 온도가 가장 낮아서입니다 왜? 3펜이거든요 이놈이 이놈이 3펜이고 어디 하나 빠지는게 없기 때문에 만약에 EMTEC 제품을 산다면은 이 제품 사는게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점수를 매겨놨습니다 기가바이트 한번 보도록 하죠 기가바이트는 음, 똑같이 7제품을 내놨는데 추천할만한 제품 2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괜찮은 녹색 제품과 좋은 제품, 노란색 제품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제품 보면은 둘 다 뭐다? 어로스 제품이에요 어로스 제품이 전원부가 꽤 강화가 되어있습니다 10 플러스 2에요 그... FE 에디션이 6 플러스 2니까 무려 4페이지를 강화시킨거죠 근데다가 클럭도 꽤 많이 높여놨습니다 FE 에디션이 1710인데 얘는 1815나 1770이에요 히트파이프나 백플 LED도 다 넣어놨고요 좀 아쉬운거는 CS 이노베이션 AS라는거 빼고는 없어요 어... 근데 저보고 이 둘 중에서 하나 사라 그러면은 가격이 다소 조금 높은 편이라서 고민은 좀 해보겠습니다 여튼 기가바이트 제품은 이정도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MSI 제품은 6종류로 내놨습니다 마찬가지로 트윈 플러스 7 제품 두 종류만 추천을 하고 나머지 추천할게 마땅히 없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벤투스나 아머 에어로 제품은 그냥 FE 에디션하고 동일한 전원부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전원부 강화가 전혀 안되어있습니다 근데다가 아머 옷이 안붙은 제품과 에어로는 논 A 칩셋이라고 비교적 수율이 낮은 제품을 썼어요 뭐 AS도 아시죠 똑같이 CS 이노베이션에서 합니다 그나마 이 두 제품군은 클럭이 높거나 전원부를 강화를 시켜놨기 때문에 음... 다른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저 소음을 원하신다 하시는 분 그런 분은 이 두 제품 중에 하나 가세요 보시다시피 34dB입니다 MSI 제품의 특징이 소음이 낮습니다 소음이 낮다고 쿨링이 구린건 아니에요 쿨링도 66도 65도로 매우 괜찮으니까 내가 저 소음을 원하는 유저다 그럼 이 두 제품 중에 하나 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비록 AS가 약간 걸리더라구요 이번에는 이제 조텍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조텍은 다섯 제품을 내놨습니다 다섯 제품 중에서 전원부 강화했는건 두 제품밖에 없고요 이 두 제품은 그래도 3팬인데다가 클럭도 많이 올렸고 역간지 백풀 LED 뭐 다 있죠 아쉬울 것 없는 제품이기 때문에 AMP 시리즈 익스트림은 살만합니다 다소 소음이 있는 평가가 있어요 데시벨 40이라 적혀있죠 이거 환경병수로 따져도 40dB는 된다는 소리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도가 크게 낮지는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히트싱크 디자인이 조금 아쉬운가봐요 전원부 온도도 조금 높은 편에 속하고요 강추하기에는 좀 어려운 제품이지만 그래도 가격대가 저렴하고 AS가 좋은 제품치고 가격대 저렴한거 맞죠 67만원이니까 AS가 좋은 조택이니까 사는거 고려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갤럭시로 한번 보죠 갤럭시는 10여종을 내놨어요 정말 제품군이 많죠 여러분도 많이 헷갈릴거에요 아니 갤럭시를 뭘 사야됐냐 이래 제품이 많은데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하지만 이거 하나 명심두시면 됩니다 갤럭시 전원부는 전부 다 그 나문의 그 밥이다 물론 드라이버 모스 써는 제품도 있고 피판모스패스 써는 제품도 있는데 피판모스패스는 모스패스 품질이 좀 떨어지니까 1페이지당 3개를 할당해놨어요 상단에 하나 하단에 두개를 했기 때문에 사실 드라이버 모스랑 엄청난 차이가 나지는 않을거라 예상됩니다 어쨌든 페이지는 전부 다 8페이지짜리라서 얘네는 전원부를 좋다고 얘기하기는 좀 애매한 제품들이에요 전원부 온도가 다소 높게 나오는 리뷰도 많고요 그러면 우리가 봐야될건 뭐냐 전원부 볼게 없네 갤럭시는 부스트 클럭을 봐야죠 부스트 클럭이 높고 팽개수가 많은 제품 그리고 옆간지가 있는 제품들 그런식으로 보면 사실 제가 지금 칠해놨는 노란색하고 녹색 제품 요놈들 밖에 없어요 뭐 개간지라든지 게이머 옷이라든지 아니면 sg 에디션이라든지 블랙 에디션 요 제품들이 추천할만한 제품이죠 하지만 가격대가 다소 생각보다 높은 편에 속해요 예 맞죠 그래서 갤럭시 제품을 추천하기에 막 강추하기에는 좀 애매하지 않나 하지만 as를 보고 옆간지를 보고 사는 것 자체는 말리지는 않을 정도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표를 보고 직접 고르세요 요 제품군은 아수스 거 얘기를 드릴게요 아수스는 내 제품을 내놨는데 살만한 건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강력 추천을 넘어서 빨간색이에요 이거는 왜 그러냐 차근차근 보여드릴게요 일단 소음 수치는 파워 모드로 두면 39예요 파워 모드일 때 온도가 56도입니다 전제품 중에서 가장 낮아요 그러면 이제 콰이어트 모드 조용한 모드에서는 66도 33dB입니다 어느 쪽이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맞춰 쓸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 확실히 쿨링 디자인이 좋습니다 일단 뭐 간지는 말할 따위 없고요 부스트 크롭도 엄청 높은 편이고 전원부도 중간은 갑니다 제품 나쁘지 않아요 단지 아쉬운 거는 가격대가 70만원에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as가 cs이노베이션을 한다는 거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번엔 이제 리드텍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리드텍은 그나마 괜찮은 게 이 제품인데 보시다시피 똑같은 가격에 괜찮은 제품이 있기 때문에 추천을 안할게요 그 괜찮은 제품이 뭐냐 요 밑에 한번 보세요 아 리드텍은 에즈윈에서 AS합니다 컬러풀 제품 한번 보세요 컬러풀 울트라 게이밍 옷이 있죠 이 제품이 똑같은 62만원인데 어 전원부는 음 비슷비슷해요 비슷비슷합니다 비슷비슷하고 클럭도 비슷비슷한데 팬개수가 3개고 히트파이프를 넉넉하게 넣고 옆간지도 다 갖춰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온도는 착합니다 63도 네 이 제품 이 제품 추천할만합니다 컬러풀 오시 컬러풀은 살만한게 요 두 제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 가격차이가 그리 크지 않으니까 오시 버전을 사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에 에브각거 말씀드릴께요 에브각은 4개의 제품을 내놨는데 어 두가지 제품이 살만합니다 우선 XC 울트라 게이밍 제품 이거는 XC 게이밍보다 히트싱크 네 방열판열 두께를 월등히 두껍게 해놓은거에요 그래서 온도가 매우 착하게 나오고요 엔텍 AS 구치고 옆간지 백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하나 떨어진게 없습니다 네 추천할만한 제품이고요 단지 다소 가격이 비싸요 그리고 그 밑에 거 보면은 어마어마한 놈이 있습니다 FTW3 울트라 게이밍 이거는 2070 전제품군에서 가장 전원부가 좋습니다 온도도 두 번째로 낮아요 근데 소음도 낮죠 소음하고 온도하고 다 감안하면은 이놈이 1등이라고 보면 돼요 이놈이 골프 블레이드라고 우퉁불퉁한 펜을 써가지고 풍압이 충분히 이루어지고요 엄청나게 두꺼운 히트싱크 디자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열 디자인은 최고라고 봐요 어 다만 제품이 품절이에요 그래서 구하려고 하면 구할 수는 있겠지만 가격이 매우 비쌉니다 한 78만원에 파는 데가 있던데 그 돈 주고 이거 사기에는 좀 애매한게 있죠 왜 돈 조금만 더 버텨면 2080 갈 수 있기 때문이죠 어쨌든 2070 중에서는 최고의 제품이라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강조를 합니다 네 에브가 제품 최고예요 다만 이제 에브가 4개 제품 중에서 블랙 제품은 피하세요 예 논에이예요 네 에이칩사단이기 때문에 오버클럭 잘 안될거고 딱히 뭐 다른거 장점이 있는 것도 안되어서 이 제품만 피하세요 어 개인 워드 제품은 음 GLH 펜텀 제품 요거 하나 추천할만한데 품절이에요 하하 품절이라서 뭐 별다른 얘기를 할 것도 없습니다 이노3D는 싼값에 사겠다 그러면은 나쁘지 않은 제품이에요 백플 있고 히트싱크가 좀 작고 팬이 작더라도 예 그 히트파이프를 넉넉하게 썼고 아이노비아가 에이에스는 좀 잘해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싼 맛에 사는거 나쁘지 않다보고요 만니는 아이노비아에 비교하면은 다소 떨어져요 가격대도 비슷한데 그래서 둘중에 하나 산다 그러면 위에걸 사지 않을까 이렇게 각각 회사별로 제가 제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물론 제 설명이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고 이 표를 보고 내가 생각하는 중점하는게 다르다 나는 예를들어 뭐 쿨링을 더 신경쓴다 나는 소음을 더 신경쓴다 이러면 이제 평가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제품은 딴 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했는거를 너무 어 유심히 그 제품만 사야지 라고 생각하시기보다 표를 보고 직접 고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어 이 이야기를 끝내기 앞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갈게요 나는 제품 가격별로 추천하는걸 듣고 싶다는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격별로 싼 가격별로 어떤 제품을 사면 좋을지 한번 읊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55만원 56만원 딱 2070을 살 수 있는 최하위 라인을 살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을 때 제가 추천하고 싶은 제품은 조텍 게이밍 RTX 2070 에어 이 제품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이 전원부가 조금 부실해요 이거는 맞습니다 전원부는 조금 부실한데 보시다시피 온도 나쁘지 않고요 조텍 AS라서 AS 걱정할 필요 없고 백플하고 히트파이프 나름 화이트 LED까지 들어옵니다 근데 55만 9천원이에요 가격이 저렴하잖아요 가격을 보면은 이 정도를 전원부를 가진 걸 이해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 사는 것 자체는 괜찮다고 봅니다 딱 55만원 56만원 가지고 있을 때 근데 그 어디서 돈이 조금 더 있다 60만원은 안되지만 한 58만원 9만원 정도 쓸 생각이 있으시다 하면은 그러면 이제 기가바이트 거 추천드릴게요 아니 당신 맨날 기가바이트 욕하지 않았나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제품을 비교해 보니까 기가바이트 제품이 이 라인업은 살만해요 58만 7천원인데 보시다시피 3팬에 백플 LED 다 가지고 있고요 그리 높지 않은 소음과 뭐 온도는 살짝 높긴 한데 그래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 온도 그리고 전원부 품질이 괜찮았기 때문에 이 제품 50만원 후반에 사신다 그러면 괜찮은 제품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나는 60만원까지는 쓸 수 있다 60만원 61,2만원대 괜찮은 제품 없냐고 물어보시면 아까 넘어갔던 제품 있잖아요 컬러풀 아이게임 울트라우시 이 제품 괜찮을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제품이 아까 기가바이트 거보다는 일단 뭐 클럭이나 아니면은 온도면에서 좀 더 유리하거든요 이 제품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특히 웨이코스는 CS이노 보다는 AS가 좀 나은 것 같습니다 이 제품 사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한 3,4만원 더 보태서요 기가바이트 살 돈으로 어 그리고 이제 60대 그럼 중반에는 뭐 골라주실래요? 라고 물어보시면 60대 중반에는 이것도 살 수 있죠 조택게이밍 AMP 익스트림코어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익스트림은 살 수가 없고요 익스트림코어 이놈은 뭐가 장점이냐 일단 클럭이 깡패예요 클럭이 높습니다 조택의 AS 괜찮죠 뭐 백포엘 역간지 히트파이프 하나 놓친 것도 없고요 펭개수 3개 전원부도 중간 이상 갑니다 이 제품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67만원 가격이 높고 소음이 조금 있다는 건 감안하셔야 됩니다 어 자 그러면 이제 70만원 돈을 좀 더 쓰겠다 난 진짜 2075 중에 최상위 제품 한번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 그러면 이거 가는 게 괜찮아요 ASUS 로그스틱스 아시죠? 스트릭스 감성 그리고 최고 제품이라는 자부심 클럭바이오 1845에요 거기에다가 히트파이프 넉넉하고 쿨링 좋죠 소음도 그리 높지 않은 편입니다 모든 면에서 빠진 게 없는데 조금 아쉬운 건 가격이 비싸고 AS 택배로 하신다면 CS이노베이션 그거 조금 아쉬울 수가 있죠 이 제품까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진짜 최고 제품 지금 사기도 힘들지만 2075 중에 최고 제품은 이거에요 에브가 2070 2070 5070 5070 최고의 제품 쓰고 싶다 하시는 분한테는 추천해 볼 만합니다 자 여기까지 2070 싹 다 정리해 드렸습니다 물론 제품 하나하나 찍어서 설명하진 않았어요 왜 70여종이나 되는데 언제 그걸 다 설명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이거 비교해 보시고 표를 카페나 제 블로그에서 다운받을 수 있게 올려드리겠습니다 비교해 보시고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맞춰서 가장 최고의 제품을 골라서 좋은 지름이 되시길 바랍니다 현명한 지름 되세요 여기까지 신성주였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 이거 제작하느라 영상 제작하는데 한 10시간 넘게 걸린 것 같아요 구독 좀 눌러주세요 이만 물러납니다 빠이빠이